종목에 대한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02786-1073 무료상담 전화번호가 열려있고요. 문자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든지 궁금증 생기시면 바로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주식 해결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바이온 가지고 있어요. 바이온 매수 가격과 비중도 함께 알려주세요. 2,500원 30%예요. 오, 매수 가격이 2,500원. 그렇다면 좀 매수하신지 좀 되신 것 같아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작년 8월 중순 정도. 작년 8월 중순부터 매수하셔서 좀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잠시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이내 힘을 잃고 말아서 참 아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참 애태우고 계시는 중일 것 같은데요. 바이온에 대한 대응 전략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이재호 전문가님, 바이온 정말 마음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온 거의 1년 이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바이온에 대해서 그 1년 동안 보유를 하시면서 연구를 좀 해보셨습니까, 혹시? 중간에 손절할 거 몇 번 말씀 있으셨는데 제가 그냥 들고 왔어요. 손절 안 하고 그냥 가져왔다 그 말씀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바이온이 보니까 사업은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무언가 메인으로 내세우고 싶은 사업은 보니까 바이온 쪽으로 조금 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업 이름도 회사 이름도 바이온으로 조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보니까 뭔가 공시 내용도 잘 읽어봤는데 바이온 쪽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면서 기존에 했던 사업에 알파로 무언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뭐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러한 것들이 저는 이런 종목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그 이유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제 화면을 잡아주시면 제가 지금 반기 보고서상에 주주 현황을 띄워놨는데요. 보통 우리가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이 기업이 정말 좋으면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지려고 할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 회사가 정말 좋고 주가가 올라갈 일이 정말 많아진다면 이 회사에 대한 주식을 최대 주주인 내가 계속 많이 보유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여기는 보통 높아야 됩니다. 잘 보시면 최대 주주가 W글로벌 무슨 무슨 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투자 조합이고요. 지분율이 아무리 많다고 하지만 5%도 안 돼요. 4%가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주주인 나도 언제든지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이익만 나면 팔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회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거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가를 올리는 것에만 더 열을 띄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 등 이런 거에 더 마케팅에 포커스를 많이 두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뻥뻥 뛰고 나면 어느 순간 매도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러한 경우들이 과거에 다른 종목들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바이온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절대 좋은 기업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저는 평가를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짚어드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손절에 대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도 역시나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된다. 이 의견을 드리는 것들인데요. 지금 주가는 여튼 오랫동안 하향 추세를 타다가 최근에 무언가 다시 올라가려는 흐름들은 나오고 있어요. 무언가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매수하실 단가까지 올라가려면 정상적인 사업의 내용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2,500억대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부터 거의 두 배 이상. 시가총액으로는 지금 한 1,500억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본업으로는요.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보도 등 뭐든 이슈와 테마화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2,500억대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만약에 매수한 단가까지 내가 그래도 한번 지금처럼 기다려보겠다. 그러시면 언론 보도 등 테마 등 이슈가 될 때 그때 아마 주가가 급등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매도하시는 방향을 잡아들이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2,000원 정도 급등을 하더라도 올라선다 그러면 내가 매도를 할 수 있다는 마음은 굳게 가지셔야 됩니다. 손실을 버더라도. 2,000원 정도면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이는 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지금 추세는 무언가 알 수 없지만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바이오 섹터도 투심이 개선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선되는 분위기 속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매도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저는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이렇게 바이오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반기 보고서 이런 공시 같은 거 잘 찾아보시면 최대 주주 현황, 지분율 같은 거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좀 주의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 2,000원에서 정리하는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이오에 대해서 먼저 풀어봤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들 풀어드릴게요. 제인캐스터, 고민 중복 골라주세요. 네, 짧고 굵은 1분 문자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꼼꼼하고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668-4917번. 전화 상담도 가능한데요. 02786-1073번으로 전화주세요. 오늘도 문자량 대박인데요. 빨리 문자 풀어드릴게요. 이재모 전문가님께 상담 요청한 분도 들어왔고요. 또 제1바이오 제약주 들어왔고 파트론도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 GMP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애청자님 냄새가 나는데. 안녕하세요. GMP 매수가는 만 원, 비중을 25% 담으셨습니다. 오늘은 진단 꼭 부탁합니다 해서 제가 꼽았습니다. 종가상황 보겠습니다. 8,75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1.13%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끝자리 번호 7237님의 고민입니다. 김민재 전문가님, GMP 손실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종목 먼저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GMP 같은 경우는 화장품 업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재로 보면 BTS와 콜라보를 통한 중국 쪽에서 매출 확대를 모멘텀으로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중국의 국경절이 끝났기 때문에 면세점주라든지 화장품주 쪽으로 호재 이슈가 나올 만한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긴 연휴 후에는 항상 면세점주와 화장품주 쪽으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좀 내려오더라도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주는 GMP라든지 아니면 클리오, LG세약 건강이 가장 탑픽 세리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내려오더라도 과거에 흐름을 보시면 한 번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도 매수대가 들어오면서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일단 8천원을 제지해 준 위치까지는 충분히 홀딩 관점. 추후에 올라오게 된다면 매수가 만 원 이상에서 한 만 천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 천 원 이상에서 수익실험 관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만 천 원 이상에서 수익실험 관점으로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짱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속이 꽉 찬 만두 같은 종목들 두 분이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함께 맞춰보세요. 첫 번째 종목은 김민재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입니다. 네 글자인데요. 벽돌 회사 아닙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거 무슨 회사예요? 아, 넌센스라고요? 네, 저희 한 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재모 전문가의 종목 보겠습니다. 세 글자인데요. 차가 달리면 주가도 달린다고 합니다. 이 종목 자동차 관련주일 것 같은데요. 자동차 부품주도 있고 대장주도 있고 어떤 종목일까요? 세 글자 한 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상승 탄력 많이 나올 종목들 알려드렸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서 투자 포인트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문자 상단 넘어갈게요. 이어서 문자는요. 어떤 문자를 봐드릴까요? 제1바이오 또 제약주 우진비엔지 들어왔고요. 또 CI테크 들어왔는데요. 다음 종목은 상하프론테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 매수가는 16,500원이고요. 비중을 20% 담으셨습니다. 추천 주셔서 샀는데요. 지지 부진하네요. 진단 부탁합니다. 이재모 전문가님.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오늘 15,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재모 전문가님 상하프론테크 도와주세요. 상하프론테크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전기차 관련된 또는 수호차 관련된 종목권으로 많이 엮이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상하프론테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매출에 대한 전망 시장이 상당히 다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꼭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ESS 화재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나 소외주가 같이 다 떨어졌죠. 날짜가 다 동일합니다. 그때 주가가 밀렸던 건데 일단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보유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하프론테크든 또는 다른 소재 업종이든 이 종목들은 역시나 제가 실적이나 신규 사업이 더 좋기 때문에 추천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는 목표주가는 최소한도 2만 원까지는 가져가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더 기간을 난 길게 가져가겠다 하시는 거라면 최소한도 2만 2천 원에서 길게 보시면 저는 2만 6천 원대까지도 가져가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굳건하게 홀딩해 주시고 목표주가를 잘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모 전문가님이요. 긍정적 의견을 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2만 원, 멀리 봤을 때는 2만 2천 원에서 2만 6천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 저희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전화 상담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앵커 전화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리온요. 오리온 매수 가격과 비중은요? 4천, 아니 10만, 10만 2천 5백 원. 10만 2천 5백 원의 비중은요? 한 20% 되는 것 같아요. 비중 20% 두고 계시고요? 네, 그게 한 4개월 됐거든요. 4개월 되셨어요? 네. 그럼 4개월 동안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많이 올라와서 좀 기대감 커지셨을 것 같아요. 우리원 계속... 소위권에 들어갔는데 놔둬야 되나... 네, 여기서 정리를 해야 할까? 네. 이 고민 되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요. 저희 전문가님께 자세한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김민재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세요. 전문가님, 오리온 어떠세요? 네, 일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유 정보 같은 경우는 보유 기간이 제법 되시는 것 같고 그동안 손실폭도 제법 컸었던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을 봤을 때. 그런데 이제 막 올라왔기 때문에 좀... 지금 4,150원인데 2,500원이라고 그랬네, 내가. 네, 일단 그동안 손실폭이 컸기 때문에 빨리 좀 빠져나오고 싶은 심리가 좀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혼재를 헛과하다가 하다가 여전까지 그냥 참고 기다렸거든요. 네, 뭐 지금 충분히 잘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 보고 나오셔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어떤 사업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오리온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뭐 잘 알고 있는 초코파이를 만드는 식품, 음식, 요품 업종의 회사인 거고요.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 최근에 이렇게 좀 주가가 급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 기간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 기간의 매도세를 뛰어넘는 매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급적인 부분 말고 사업성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국 쪽에서 신제품 출시가 한 7월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제품 출시에 따른 매출 호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쪽에서 오리온 초코파이 같은 경우는 재고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시점이고 이제 다시 새롭게 매출이 또 확보가 될 거기 때문에 오리온은 지금 이렇게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급하게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수익권은 돌입을 하셔서 이제 그동안 소실법이 워낙 컸기 때문에 빠져나오고 싶은 심리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충분히 좀 좋은 조정 기간을 받고 다시 이제 추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0만 원대 돌파하기 전에 약 한 달 가까이 옆으로 좀 행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가 어제 오늘 이렇게 이 구간을 뚫고 올라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한 11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11만 원 이상은 좀 돌파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고 11만 원 도달하게 되면 그냥 바로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좀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었던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점을 형성했던 위치이기 때문에 이 11만 원 가격대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매물대 소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약 11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은 기회 비용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빠져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11만 원까지는 보유하시고 수익 좀 더 내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오리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요, 문자함 넘어가서 고민 종목 해결해 드릴게요. 제인캐스터, 문자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문자 보니까요, 이렇게 비중 높으신 분들 들어왔고요. 또 테라젠, 이텍스 두 번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다음 문자는 심택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택 매수가는 12,700원이고요. 비중 30% 담으셨네요. 2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얼마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 상황 보시면요, 9,7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3.71%의 상승이 있었네요. 끝자리 번호 0590님의 문자입니다. 이재모 전문가는 심택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심택 상당히 오래 보유하셨는데요. 지난 상반기인가 8월까지 아마 주가가 계속 내려가다가 8월 이후부터 주가가 급격하게 아마 위로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일단 아셔야 될 것 같은데 2분기까지 실적이 확실하게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이고요. 3분기부터 실적이 지금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가 있었던 종목이에요. 특히나 본업은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인데요. 자회사, 이스턴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영업 적자가 심합니다. 이 기업의 영업 적자가 축소가 돼야 결국 심택 연결 재무제표상에 흑자 전환되면서 동사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개선될 수 있는데 이 이스턴사의 실적이 적자가 얼마나 개선되느냐 사실 이게 주가에 더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어떤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홀딩해 주시고 기다려주신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 실적이 발표가 나고 나면 주가가 좀 밀릴 거예요. 밀리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제 관점으로는 추가 매수한 다음에 비중을 더 늘리고 평단 낮춰주신 다음에 다시 주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 거기에서는 목표 주가를 좀 더 위로 잡으세요. 한 1만 5천 원대까지는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심택에 대해서는 자세한 상담 도와주셨는데요. 목표 주가 1만 5천 원을 잡아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내일장 공략주에 대한 예고 드려볼게요.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 글자인데요. 벽돌 회사 아닙니다라고 넌센스 퀴즈 같이 주셨어요. 이어서 이재모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세 글자인데요. 차가 달리면 주가도 달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힌트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는 좀 윤곽이 잡히실까요? 어려우시다면요. 프로그램 마지막에서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시 문자 상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아까 테라젠 이텍스 두 번 들어왔는데요. 꼭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테라젠 이텍스 매수가는 8,600원이고요. 비중 30%라고 하십니다. 진단 좀 부탁드려요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 상담 보시면 7,7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약 2%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김민재 전문가님 테라젠 이텍스 어떡하죠? 테라젠 이텍스 일단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보유에서 수익 보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종목을 모두 돌려보시면 대부분 3월달이나 4월달이 고점을 형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최저가를 모두 갱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3월달, 4월달이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주가 고점이었었고요. 이때부터 투자 심리 약화로 주가가 많이 내려왔었고 이번 8월달 시장 저점 찍고 반등하는 순간부터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라젠 이텍스도 이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도 2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고 비용 부분도 적어지면서 영업이 또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매수값 8,600원 이상 9,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9,000원에서 수익 실현 관점을 안내 드리는 이유는 실적 부분을 감안할 때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 즉 어느 정도 매물대 소화가 필요한 구간이 9,000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트를 통해서 목표가를 잡아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꼭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가겠습니다. 이어서는 한일진공도 들어왔고요. 다음 문자는 어떤 문자를 도와드릴까요? 아, 이재모 전문가님 콕 찝은 문자 한번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재모 전문가님. 위닉스 매수가는 19,8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22,350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오늘 3.47%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재모 전문가님, 위닉스 도와주세요. 위닉스는 대표적으로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고요. 특히나 주가가 강한 시절이 있죠. 봄에 특히나 우리가 말하는 미세먼지나 황사가 강할 때 이럴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요. 위닉스가 여튼 1분기는 실적 좋았던 것 같은데 2분기는 미치지 못했죠. 기대치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밀렸던 것 같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게 과거에는 보험한 미세먼지나 황사가 좀 심했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날씨가 많이 건조해지면서 가을, 겨울부터 해서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올가을에도 미세먼지가 안 좋다는 것들도 몇 번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분들이 심심치 않게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점에 잘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목표주가는 조금 더 위에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도 한번 기대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측면에서는 매물 때 상단을 돌파하면서 한 2만 4천 원 정도 여기까지는 한번 가져가볼 필요는 있을 거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닉스에 대해서는요. 이 3분기 실적 한번 기다려보자. 목표주가 2만 4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내일장 공략도 힌트 세 번째로 들어볼게요.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 글자인데요. 벽돌 회사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예고 주셨고요. 이어서 이재모 전문가의 종목은요. 세 글자, 차가 달리면 주가도 달린다고 이렇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수익세결사에서 종목들 공개가 되는데요. 그때 꼭 기다려주시고요. 저희 문자 화문 계속 열려 있습니다.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에 대해서 풀어드렸습니다. 저희는 공략주 아랍으로 수익혈괄사로 넘어갈게요.